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장 일반적인 상을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 하면 블랭크한 사람들인의 후이하, 후이하가 당연히 반서가 되겠죠.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후이하에서 실마리, 쿨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해요. nothing이 있으니까 영어에서는 명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동사를 부정해서 읽어야겠죠. 그들 자신의 행동에서는 잘못된 어떤 것도 찾지 못하는 블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모든 것을 찾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 나쁘다고 하는 거야. 넌 나쁜 게 없어, 나는 나쁜 게 없어. 네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나 여기서부터 강조하는 말이겠죠. 우이하는 그대로 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뭐야? 나는 나쁜 게 없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다른 사람한테서 나쁜 점만 참는 거야. 트집 잡는, 흠잡기 잘하는 캡처스죠. 그래서 뭐, 뽀이아트는 기운찬, 활기 있는 이란 뜻도 있고, 구멸의 라는 뜻도 있죠, 뽀이아트는. 엘로컨트는 로크가 말이잖아요. 말이자, 말이입, 바깥쪽으로 내뱉는 거니까. 뿅변의, 그래서 감동시키는 이란 뜻까지 있고요. 자, 델타의 루미너스, 별평. 초자연적인 신기한 이란 뜻이에요. 슈퍼내차으로 드시죠. 실력의 신성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뉴미너스와는 초자연적인 심리함으로 알아봅시다. 패턴은 피. 딱 19번. 어... 목적적 관계 대상사가 생략이 되어있네요. 어... R4가 제안한 디스크립션은 뭘 이끌어서 리드목적어 투구정사죠. 그치? 그 독자가 궁금해하도록 했어요. 인지 아닌지를 블랙크가 앱워크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는 그 스티커가 비현실의 영역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자, 다시 보세요. 블랙크가 앱워크 작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슈퍼링이겠죠. 부연설명이니까 그 스티커가 비현실의 영역에 그대로 피로감은 되겠죠. 현실세계가 아닌 세계가 와야겠죠. 아까 뭐였어? 루미너스 했잖아요. 현실세계가 아닌 세계가 뭐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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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그치, 초자연적인 앱이야. 조금 반응한 거네요. 그쵸? 그럼 배건 뭐야? 벨타죠. 슈퍼... 뜯나? 패턴은 P 다음 반반 Okey죠. 룩 씨드는 무슨 뜻이냐? 룩 씨드. 루스가 라이트잖아. 그치? 얘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밝은 명효한 이런 뜻이죠. 서라닉은 냉소적인 빗고는 펀전트는 톡 쏘는 신라란죠. 톡 쏘는 신라란. 이것도 많이 했죠. 펑 점트 펑 하고 화학점트가 일어난거야. 그치? 화학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펑 하고 터진거에요. 그래서 냄새를 맡다보니까 홀을 콕 찌르네요. 그치? 내 마음을 콕 찌르면 신라란 되는거고. 그치? 오케이. 20번. 썸어. 누군가네요.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네요. 글의 작업. 어? 아니네. 여기까지네. 어코라이드는 찬사. 칭찬이죠. 이렇게. 자, 글의 작업. 찬사. 혹은 나이를 잘 모르는 칭찬하지 않은 그런 누군가는 쉽게 미스테이크 A4B. 콜로케이션이죠. 여기서 미스테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A를 B로 오해하다. 아이고, 그네 영역이네. 음. 음. 자, 쉽게 엔테가 센트를 뭐로 오인해? 대학생으로 오인합니다. 인스테이크 오브 뭐 대신에? 그 대학 교수 대신에. 됐죠? 음. 자, 봐봐. 인스테이크 오브가 있으니까 대학생하고 대학 교수하고 반영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논리와 독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글 행을 내도 이렇게 나오고 B 대신에 A라면 논리의 중심이 A에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문장은 A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A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치? 자, 아센티의 메시브리 헷. 금물 모양의 가장자리가 있는 모자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금물 모양의 가장자리가 있는 그런 모자. A concept picture. 지속적인 고정. 어디에서? 그의 태도, 밝은 미소, 그리고 캐주얼 디미너가 행동이잖아. 격식이 없는 태도에서 지속적인 고정이라고 했어. 지속적인 고정이 뭔가?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맨날 옷이 똑같죠? 옷이 고정돼 있죠? 뭐, 옷을 하나 사주든지. 어? 그러니까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늘 천바제. 뭐, 이런 식이겠죠? 그것은 지속적인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도나, 항상 묶고 다니고, 그치? 그리고 캐주얼한 디미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식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 이러한 것들은 얘가 동사죠? 레게이트는 태양생각하면 돼요. 막 이렇게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격식이 없는 게 어딨어요? 태적. 보통의 평상의. 격식이 없는 거. 그치? 그러니까 말은 아니, 평상식 하는 행동 그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격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어, 지금 요런 것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대학생으로서의 뭘 나타내는 거잖아. 자, 중심이 A니까 A를 나타내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A가 그대로 피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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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블랙이 없으니까. 뭐, 글. 한 번 읽어봅시다. 그 지식은 영화, 문화, 애플릭터 아메리칸 스토리, 흑인 역사에 대한 그 지식은. 그 지식은. 쿨 라이벌이라고 해서.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이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필적 하나죠. 필적 하나. 대응하게 맞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신 받는 건 뭐야. 대신 받는 건. 날의 지적. 그렇지? 학자들. 그의 나이에 두 배가 되는 학자들의 지식. 꽉 필적합니다. 즉, 뭐예요. 그는 엄청난 학자인 거야. 겉모습은 학생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젊음의 발산이죠. 4개의 시. 특히 빗 따위를 발산하는 것보다 뭔가. 대학생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겠죠. 젊음이죠. 빗죠. 어. 우리 뭐. 이 메시를. 그물 모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해수욕자. 바다가. 바다가 탁 가면은. 여자들이 비키니 있잖아요. 그치. 비키니만 입었는데. 참 재미없는데. 그게 뭐죠. 그물 모양으로 하나. 또 두부죠. 굳이 두부 필요 없는데. 그치. 누가 둘러. 좀. 멍칫이 가는 사람을 둘러나. 그치. 그게 이제 메시 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 가이드라고. 메시 가이드라. 메시 가이드라. 메시 가이드라. 알아보봤다가. 나중에 외복의. 여자친구 사고서 해수욕자 하면서 메시 가이드라. 메시 가이드라. 메시 가이드. 메시 가이드라. 메시 가이드라. 어저 그물 이란 얘기야 그 뭐 그 3 5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보시고 자 뭐 그러나 어깨 뭐 패턴 피자 음 패턴은 이씨도 있고 피부 입고 인스테인드 오프가 있으니까 이씨도 있고 으 으 아 아 요기의 아 갑자기가 오비같은 에 으 아 네 아 으 아 어 으 으 자 2c 10번, 테일러는 항상 블랙합니다. 그냥 그냥 확 운영어버리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렇게 가볼까? 자, 봅시다. 테일러는 펜퍼먼트 하면 기질, 성질, 성격이죠. 펜퍼먼트. 그 성격, 기질과 디자이어, 욕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격상 그가 바라는 것도 블랙크하라. 그러니까 테일러는 항상 블랙크합니다. 그리고, 간수성이네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은 이 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쓰고 있습니다. 그가 브릭투게더. 이 브릭투게더가 한 대 모어 나아요. 한 대 모어 나아요. 한 대 모어 나. 이 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죠. 자, 그러면 그는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한 대 모어 그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테일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일하고 협력하는 사람이죠. 그죠? 엔드니가 그대로 피로 들어갔는데, 여기 엔드니가 있잖아. 그지? 그대로 뒷문장에서 피. 매우 다양한 변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워크위드. 함께 일을 하고 그지? 한대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 함께 잘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답은? 에이븐이죠. 평화의, 협조적이. 평화의, 협조적이. 평화의, 협조적이. 안좋은 기질. 기질이요. 근데, 성격 안좋은거구나. 음, 맞아. 근데, 여기 성격은 이제, 어, 그렇게 보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지 간다. 행보러 먹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욕망에 의해서 항상 블랙크랜다라고 했는데, 이 바위에서 블랙크랜다라고 했는데, 엔드시핑으로 해서 성격을 얘기하는게 다 좋은 말만 하고 있죠. 그치? 엔젤리아가 다 좋은 말만이니까,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여궜 썼어? 자, 10번에는 컴패션은 다투기 좋아하는거죠. 논쟁적인거죠. 다투기 좋아하고, 그래서, 어, 컴패.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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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